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참 사춘기 때고 민감한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산란한 해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서 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도 좋은 친구보다는 나쁜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도 거기에 빠져서 까딱하면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부모 속을 썩인다든가 힘든 한 해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합소생 27세. 대체적으로 운이 좋아요. 그래서 금전 운도 좋은 편이고. 내가 직장을 못 구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직장을 구할 수도 있는 운이고. 그런 형상이죠 직장에서도. 내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올해 이제 뭐 여태까지 내가 직장 없이 고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여태까지. 시험만 보다가 낙방하고 낙방하고 또 미역국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도 올해는. 취직을 하면 한 해가 될 거예요 취직 운이 굉장히 강성하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애정 운도 좋아요. 특히 삼월 달 생 칠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한 해야. 임술생 39살 분들은 조금은 어려운 한 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39이면 9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또 운이 좋다고 해도. 금전 운에 있어서 특히. 39살에. 임수생에 계신 분들 남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친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나 부탁을 해서 아 나 잠깐. 만 한 달만 돈 좀 빌려줘 바로 융통 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임수생 분들은 돈이 나갔다 하면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건 띄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보증 쓰는 일도 더욱더 하면 안 되고 아무 데나 도장 찍거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돈도 빌려주지 말지만 보증 쓰는 일도 삼가해야 돼요. 그냥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보증 잘못 쓰면 돈 잃고도 친구도 잃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 그러다 보면 돈 잃고 사람 잃고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운세는 좋아요 올해는 대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도약을 해야 돼. 이제는 이분들은 금전운은 상승할 것이고 새로운 도약을 해서 한 단계 진보되는 그런 영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고 내가 이거를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사업을 해볼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크게 나쁜 운은 없어요 51세 경술생들 분들은. 건강 운도 좋고 애정 운도 올해는 좋아요 근데 51세 분들 분들은 올해 운이 들어오는 해 새롭게 시작되는 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생 63세이신 분들은 올해 기중한 인연으로 참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금전운 사업운 모든 것이 이제 노년으로 살짝 들어가는 의식이점에. 금전운이라든가 사업운이 급부상해가는 그런 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해가 되죠 그래서. 타인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얻거나 귀인이 나타나는 해야. 그래서 좋은 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재부를 갖고서는 문서를 바꿔보고 팔으려고 했는데도. 지겹게도 안 팔리고 팔릴 듯 팔릴 듯 되고 그러다가도 안 팔렸던 분들. 근데 올해는 이제 매매 운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승하는 운이 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경자년 개띠생이신 분들 좋은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운도 한쪽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올해 한 해에 슬기롭게 넘어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재물이나 금전 쪽으로 부각이 되는 형상의 운이네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에 이제 뭐 금전 재물도 잘 풀릴 수 있고 하니까. 다른 건 큰 걱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경자년에 여러분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